전혀 다른 예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건 사실은 다주택자들한테 해명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집이 예를 들어 3주택이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 채 더 사야 돼? 안 사야 돼? 세 채에서 한 채 팔고 두 채로 가야 돼? 이런 걸 할 때 분석을 하는 거고요. 무주택자들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점점 상승 분위기가 과열되니까 한 달 사이에 2억이 오른 호가에도 집을 사는 패닉바잉 조짐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럼 집을 좀 사야 될 걸로 보세요? 사고 싶으세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마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오르는 거 맞아? 내가 막차 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해요. 그런데 예측이라는 게 앞서서도 금리 변수도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잖아요. 저도 금리 별로 영향 없을 거야. 한국은행이 올해 잘해야 25BP 0.5%포인트 내리고 그 정도 내려서는 대출 금리 선반영 됐으니까 영향 없을 거라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막 생기는데 정책적인 변수도 있고요. 정부가 규제 안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브레이크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기준과 원칙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집값이 금리가 어떻게 되고 정책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얼마까지 오르고 예상하지 못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예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건 사실은 다주택자들한테 해낭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집이 예를 들어 3주택이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 채 더 사야 돼? 안 사야 돼? 세 채에서 한 대 한 채 팔고 두 채로 가야 돼? 이런 걸 할 때 분석을 하는 거고요. 무주택자들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사고 날 걸 예상해서 내가 한 달 내로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은 저는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험이에요. 근데 보험도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집을 살까 말까 물어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라면 제가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자금력이 되냐. 구매 능력이 어느 정도. 두 번째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뭐 오래 결혼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냥 집 사서 오르고 내리고 모르겠고 그냥 사서 잘 살다 보면 다 올라가더라요. 그냥 사 돈 지원해 줄게. 그렇죠. 그러면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겠죠.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준다는데. 사야겠죠. 얼른 사야죠. 엄마 아빠가 내가 경제와 놀자 보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 후 기다렸다가 그때 살게요. 3년 후에 집값이 떨어져요. 아버지 이제 돈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집 사야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하다. 네 동생이 먼저 집 샀다. 집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 되는데. 돈이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사시라고 합니다. 왜 사라고 하냐면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상 떨어지면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습니까? 떨어질 때는 절대 못 삽니다. 떨어지는 칼를 하나 원래 잡는 게 아닙니다. 왜? 피나잖아. 다치잖아요. 그런 논리면 2022년 12월에 금리 올라서 집값 떨어졌잖아요. 둔천 주공 올림픽 파크 포리온 또 미계약 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우리 왜 안 했을까?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올림픽 파크 포리온이 25억이 나오잖아요. 전용 8사가 13억 대 분양가였는데. 그때는 왜 안 했을까? 지금 와서 후회하잖아요. 할 걸. 보도 그라시움 올 초만 하더라도 15억 거래되던 게 지금 20억 거래가 되잖아요. 왜 안 했을까? 그때는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떨어질 때는 못 들어가요. 떨어질 때 집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런 사람을 잘 보지 못했는데. 엄청 똑똑하게 편명한 판단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사느냐.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잘 몰라. 잘 모르고 그냥 사야 되는 건가? 사는 사람.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 그냥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죠. 2012년, 13년이 서울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들이 집을 샀느냐? 이불입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해서. 우리 애가 서울대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서울대에 간 거예요. 서울대가 2호선이 다니니까. 2호선 라인에 서초구는 비싸고. 송파구에 엘스 이거 하나 사야겠다. 한국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냥 샀어. 8억 7천에. 지금 27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25억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았으면 살 수 있겠냐고요. 그냥 필요하니까 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람들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들이라면. 자금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하세요. 하는데 이왕이면 전고점이 있잖아요. 최고 가격. 최고 가격 대비 좀 더 살짝 떨어진 곳들. 서초구, 강남구, 마용성,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이런 데는 최근에 거의 다 전고점 가까이 왔습니다. 왔는데 찾아보면 자금력에 따라서 돈은 좀 부족한데. 나는 하나 사고 싶은데. 또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보면 아직도 고점 대비 80% 또는 그 이하 수준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사도 괜찮아 하는 분들은 저는 그런 거 사셔도 된다.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춰서 필요하거나 자금이 되시면 사셔도 된다.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금이 100%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022년, 2023년 이때 금매로 좀 많이 던지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2020년, 2021년 무리하게 영끌하신 분들.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상담받을 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예비 신혼부부예요. 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또 다른 배우자는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신용대출까지 일으킵니다. 자기 자본 1억 2억 가지고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삽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요.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럴 일이 생겼잖아요.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5.5%까지 갔잖아요. 대출이자가 2배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때에는 지금은 금리가 내리겠죠. 저도 99% 금리가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갑자기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갈 일이 100% 없다라고는 얘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에는 내가 대출을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원리금이 또는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최악의 워스트 케이스가 생겼을 때 3년은 버틸 수 있는 내가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좀 힘들더라도 3년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리스크 관리가 됐다. 그런데 절대 못 버텨요 우리.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데서 벗어나면 우리는 무조건 금매로 팔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든지 지역을 다른 데 알아보든지 아니면 홀딩을 하고 좀 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런 전략을 좀 해야 되고요. 1주택자들 집 안에 있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갈아타고 있는데 1주택자들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선생님 내 집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갈아탄다는 얘기는 상급지예요. 내가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B 아파트는 A보다는 학군, 역세권, 브랜드 여러 가지가 더 좋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상급지 아파트가 떨어지고 하급지인 내 아파트가 올라갈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갈아타는데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에요. 막 올라가. 막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잡고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탈 아파트를 먼저 계약을 하고 내 아파트는 조금 더 텀을 두고 몇 달이라도 늦게 팔면 상승장이니까 좀 더 시세 차이를 얻을 수가 있고요. 하락장이라면 반대로 가야겠죠. 내 집을 먼저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최근 같은 분위기라면 거의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갈아타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도 그게 100%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거나 자금 대시는 분들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3구나 마용성 이런 쪽이야 값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노도강이나 이런 쪽은 지난해 말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권역관에도 아파트 값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와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시자면 원래 그랬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중심지부터 오릅니다.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차면 중심부터 차고 외곽으로 차요. 그러면 서울 집값이 먼저 서울 중에서 강남 3구 마용성 동작구 강동구 핵심 지역들이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이 천정부지 계속 올라갈까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분위기상 거의 전고점 또는 전고점을 살짝 넘는 수준까지 가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앞서서 제가 추세 상승은 쉽지 않겠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쉬어가는 타이밍 충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여기보다 좀 더 들어오는 데가 어디야? 라고 찾았을 때 들어오는데 또 작은 부담이 적은데 찾아보면 사실 노도강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도강이 아마 좀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노도강이 고점 대비 80% 수준이라면 저는 필요한 분들 자금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외곽지인 노도강이 늦게 반응을 하는 거지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반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강한 규제 대책이 나왔다. 금리가 갑자기 반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노도강은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우리 올라갈 타이밍인데 갑자기 불이 꺼져버릴 수도 있는데 상승장이 지속이 된다면 이게 돌고 돌거든요. 노도강 오르고 수도권 외곽 지역들도 오르고 지방으로 오르는데 이 불길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방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노도강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앞서서 원래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 얘기해서 살짝 한 번 해드리면 2006년, 2007년 정도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한 모임을 갔어요. 부동산 모임을 갔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버블 세분 강남, 과천, 평천, 용인 이런 데 집값이 중대형 아파트가 막 올라가던 천정부지 올라가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모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상계동에 살았나 봐요. 막 소주를 막 마시더니 우리 동네는 버림받은 동네라고 왜 강남 집값만 오르고 우리 동네는 안 올라 하나도 안 올랐다고 막 억울하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그러니까 좋은 데 좀 사지 그랬어 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2년 딱 지나니까요. 2009년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남은 안 올라요. 그때는 오히려 꺾였는데 상계동, 중계동, 노도강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소형 아파트가 진짜 미친 듯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유 그때 그 사람 집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나는 후회를 좀 했는데 이게 때가 되니까 움직이더라는 거죠.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러면 최근으로 돌아와서 2017년, 18년 양상을 보면 그래프를 보면요. 상승 그래프를 보면 강남은 15년부터 올랐어요. 15, 16, 17, 18, 19, 20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다면 인천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면 17년, 18년, 19년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2020년, 2021년 이렇게 폭등합니다. 결국에는 키는 비슷하게 갔어요. 두 배 정도 올랐는데 강남 인기 지역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방면에 외곽 지역들은 좀 짧은 기간에 뒤늦게 갑자기 올라가는 좀 특징이 있는데 결국 다 가더라. 시간이 있더라. 그래서 노동왕에 노동왕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실망,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차례도 올 거야. 아직 번호표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번호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기다리시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정말 많이 내놓은 것 같은데요. 7.18 대책,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소장님은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정부 대책의 포커싱은 공급 확대.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서 나는 불안하니까 집을 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가 그래, 공급이 진작 부족하구나. 공급을 늘려야겠구나라는 대책이 나오는데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기보다는 공급이 이슈가 된 게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파트는 한 10년 걸리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면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공급이 부족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열심히 할게. 3기 신도시 만들게. 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3기 신도시가 나오잖아요. 이천십 칠 년에 열심히 규제했거든요. 수요 억제 규제를 했는데 집값 못 잡았어요. 그러면 내부 회의를 했겠죠. 야 어떡하냐 이거 아무리 규제해도 집값 오르는데 그럼 누군가 아이디어 냈겠죠. 그냥 공급 부족한 거로 갑시다. 어차피 서울은 공급 부족한데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나왔고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지금 공급 부족해 이 카드 서울은 원래 공급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해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서 왜 안 먹히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 나 지금 이천이십사 년 하반기 집 사야 돼. 이천이십오 년에 사야 돼 말아야 돼 를 지금 고민하는데 정부 대책 내용을 보면 이천이십구 년까지 이십삼만 육천 원. 3기 신도시 공급하겠다. 신규 택지 발굴하겠다. 아니 발굴해서. 언제요 언제 나올까요 삼기 신도시가 이천십팔 년에 발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입주 못했고 본청약도 안 했잖아요. 신도시도 십 년 걸리거든요 지금 택지 발굴하면 십 년이 걸리고요 이천이십구 년 그때까지 내가 회사 다닐지도 모르겠고. 그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 후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오 년 후 일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알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올해 아니면 내년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올해 내년에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기다려봐 10년 후에 공급해줄게. 저 기다리다 목 빠져요. 공감이 안 되고요. 정부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카드가 또 나옵니다. 대책 내용에 빌라 오피스텔. 주거 사다리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우리 청년들 2030들의 주거 안정을 찾겠다. 저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2030들이 빌라 오피스텔을 못 사서 지금 불안한 건가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 비싸고 나한테 기회가 없고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상실감이 들고 박탈감이 드는 거지. 아니 빌라를 내가 못 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핀트가 틀렸다는 거죠. 그럼 빌라 오피스텔이 주거 사다리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왜 공급이 안 되냐면 사실 전세 때문에 그래요. 깡통전세, 역전세가 생기다 보니 전세 사기가 생기다 보니 불안하니까 세입자들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세입자가 전세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라고 한다면 신축빌라를 지었는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전세가 맞춰지지 않는데 누가 분양을 받냐고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빌라 오피스텔은요. 갭 투자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분양가가 3억이면 전세가 2억 7천 정도 맞춰져야 돼요. 2억 7천이나 2억 5천. 그러면 마케팅 포인트가 3천에서 5천 투자하면 살 수 있어. 너 내 집 마련할 수 있어라는 게 포인트예요. 야 3천 5천으로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어? 못 사죠. 3억으로도 쉽지 않은데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천 5천으로 빌라 오피스텔 사는 것밖에 없어. 전세 끼고. 이게 포인트인데 전세가 안 맞춰지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데 정부는 또 포인트가 또 틀렸죠. 자꾸 공급하겠다. 규제를 풀어서. 빌라 오피스텔을 사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또 용적률을 올려서 많이 짓도록 해주겠다. 그거는 어떤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냐면 건축하시는 분들. 간담회 같은 데 가면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와서 의견을 내는데 그분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자기들 사업하기 좋으니까. 세제 혜택 주세요. 용적률 좀 풀어주시고요. 주차장법 완화 좀 해주세요. 왜? 자기들 사업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돈을 버느냐? 건축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 벌어요. MB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돈 벌었다? 첫 번째 시행하시는 분들. 땅을 사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은 분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고요. 두 번째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 수수료 없고. 세 번째 계약하신 분들이 세 번째. 3순위입니다. 제일 돈은 못 벌었어요.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가 틀렸다.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래서 몇 만 호? 20만 호? 3만 호? 2만 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권 시작할 때 계획 목표를 얼마로 하신지 기억이 나시나요? 270만 호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만 호, 3만 호가 귀에 들어오냐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숫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숫자 기억나세요? 대책 발표되면 기억해요? 우리 기자님들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국민들은 숫자에 관심 없고요. 아 기다리면 내 집만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게 약간 MBTI로 따지면 T보다는 F적인 접근? 괜찮겠네? 기다리면 내 집만을 할 수 있겠어? 하면 안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 약간 T적인 접근? 여자친구가 막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화내고 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자친구가 T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안 해요? 여기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고 화가 더 나죠. 이 인간이 너 뭐 하는 거야?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토닥토닥대고. 물론 여자친구가 잘못은 했지만 일단 위로 해주고 진짜 힘들었겠구나. 우리 맥주 한 잔 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정부는 지금 T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2만 호, 3만 호. 국민들은 지금 T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불안감을 좀 달래주고 싶고 내가 기다릴 만한 명분을 좀 찾고 싶은데 정부는 자꾸 T로 접근하니까 네가 잘못했고 내가 공급을 해줄 거고 십 년 후에 해결되니까 안심해. 나 십 년 못 기다리겠는데 난 지금이 불안한데 내 친구는 지금 집 사서 5억이 올랐는데 나는 지금 집이 없어서 불안한데 십 년을 또 기다려라고. 이게 지금 저는 포인트가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발표돼가지고는 사실 브레이크 역할 올라가는 서울 집값을 좀 안정시키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 저는 약간 F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뭔가 시선을 돌리면 하나? 우리 8월 올림픽 보면 신유빈 선수가 탁구할 때 일본 선수 보셨어요? 막 지고 있으니까 작전 타임 부르고 옷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그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3대 0으로 이기다가 3대 3까지 몰렸단 말이에요. 그게 흐름이거든요. 주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약간 옷 갈아입는 같은 쇼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공급은 원래 하는 거고 공급은 원래 늘려야 되고요. 뭘 해야 되냐면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좀 눈길을 좀 돌릴 수 있게. 빌라 오피스텔에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지방 미분양을 1년 내에 사면 우리 양도세 5년간 면제해 줄게. 취득세 면제해 줄게. 재산세 감면해 줄게. 대출이자 절의를 해 줄게.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할인해 줄게. 라고 하면 우리도 관심 가지지 않을까요? 지방 미분양 한번 사볼까? 관심을 트는 순간 물기를 돌리는 순간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양가 상관제는 어떤 지역이 적용이 되냐면 귀재 지역. 강남 3구, 용산구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은 시세대비 30% 정도 저렴합니다.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강남에 나오는 곳들은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전용 8사가 분양가가 23억 정도. 23억, 24억이에요. 교정 walk 싸움차예요. 무조건 알아 команд tryout. 이야기 카메라 위치 구멍과 추가obs concur 인공